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이 전통사찰의 가람배치와 주변 식생뿐 아니라 각 사찰의 역사를 한 곳에 담은 한국의 전통사찰 전수조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2014년부터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조사 중인 조계종은 앞으로 전통사찰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보고서 발간 사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전통사찰의 수는 2014년 기준으로 944곳, 조계종이 2014년부터 5년간 전국의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가람배치와 식생 등 전수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조계종은 최근 부산과 경남 지역 전통사찰 144곳의 현황을 정리한 세 건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문화 자산으로 가치가 높은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방대한 조사 끝에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할 때마다 사찰이 가지고 있는 특색과 해마다 해놓았던 조사에 대한 미비점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고 또 해야 할 일은 더 챙겨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해년마다 지정되고 있는 전통사찰이 한두 개씩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간과 공간적인 차원에서 다 조사를 해서 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과 조사단은 전통사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건축, 식생, 성보와 부동산 분야로 분류해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와 불교사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식생의 경우 사찰 중심과 주변 산림의 경관과 방대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둬 보호수를 비롯해 미지정 주요 수목까지 상태와 개선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유형유산뿐 아니라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재와 각종 불교문화 행사 등도 함께 반영해 다양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우리 생활에 대한 기록, 우리 환경에 대한 기록 또는 우리 주변에 대한 기록을 지금은 등한시해왔었죠. 그런데 이 등한시해왔던 것을 정리, 정돈함으로 인해서 미래에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한 수행처를 어떻게 가꿀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큰 의미라고 보는 거죠. 조계종은 지난해 서울, 경기 지역에 이어 올해 광주를 비롯한 전라도 지역을 대상으로 전통사찰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소중한 유산인 사찰의 전반적인 현황뿐 아니라 앞으로 개선해야 하는 부분까지 제시하고 있는 종합보고서를 통해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리나입니다.